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식단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간혹 어떻게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해야 할지 몰라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화제가 된 연예인 다이어트 식단과 레시피를 참고하게 되는데요. 연예인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다이어트 레시피는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연예인 다이어트 식단을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 식단을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유 다이어트 식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연예인 다이어트 식단은 바로 가수 아이유님의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아이유의 다이어트 식단은 극단적인 다이어트 식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위에 사진에 있는 사과 고구마 2개 단백질 음료가 한 끼가 아닌 하루에 먹는 양입니다. 아침은 사과 149kcal 점심은 고구마 2개 256kcal 전역은 단백질 음료 330kcal를 섭취한다고 했는데요. 아이유님은 다이어트 식단 뿐만 아니라 운동까지 병행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식단이지만 극단적인 다이어트 식단은 요요가 올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효성 다이어트 식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연예인 다이어트 식단은 가수 전효성님의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전효성님의 유튜브 블링달링 전효성에서 직접 해봤던 다이어트 식단 6가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채식 위주의 다이어트 식단으로 양배추 두부말이 들깨채소 볶음 두부유 부비빔 과일 토핑한 비건 요거트 콩나물 비빔밥 채소과일 샐러드 레시피를 소개하며 직접 만들어보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식 위주의 다이어트이다 보니 비건이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 더욱 추천해드리는 전효성님의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전효성님의 건강 다이어트 레시피 6가지 중 취향에 맞는 식단을 따라해보며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유 다이어트 식단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연예인 다이어트 식단은 가수 소유님의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소유님의 유튜브 소유기에서 운동과 함께 다이어트 식단을 소개해주셨는데요. 다이어트 식단과 운동이 영상 안에 자세히 담겨있어 직접 따라해보며 다이어트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슬림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의 식단에서 조금은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 식단은 원하지 않는 분, 몸을 만들기 위한 다이어터 분들께 더욱 추천해드리는 소유님의 다이어트 식단이었습니다. 한해진 다이어트 식단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연예인 다이어트 식단은 바로 모델 한해진님의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한해진님은 나 혼자 산다에서 다이어트 식단을 공개해주신 바 있는데요. 시즌 기간에는 일반식을 아예 드시지 않고 비시즌일 때는 일반식 한 끼 다이어트 식품기로 식단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설탕, 소금을 안 먹기 위해 오직 물로만 음식을 조리한다고 합니다. 아침으로는 바나나 1개, 점심은 닭가슴살과 쉐이크, 저녁은 달걀인자와 브로콜리, 현미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저염식, 저연량 다이어트 식단을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한해진님의 다이어트 식단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